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치자 세르비아 뒤에 있던 러시아가 전쟁에 뛰어들고 오스트리아 뒤에 있던 독일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독일은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리 세워두었던 계획이 있어요. 독일의 장군 알프레드 폰 슐리펜이 1차 대전이 일어나기 9년 전인 1905년에 작성해뒀던 전쟁 계획이에요. 일명 슐리펜 계획이라고 하죠. 지도를 보면 독일의 최대 고민은 왼쪽으로는 프랑스, 오른쪽으로는 러시아를 상대해야 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두 나라를 상대로 두 개의 전선을 펼쳐야 하거든요. 러시아는 땅덩어리는 큰데 철도는 후전, 본토에서 독일까지 병력이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병력을 총동원해서 프랑스를 번개같이 조지고 그 병력을 동부 전선으로 다시 이동시켜서 러시아를 상대하면 돼. 이것이 바로 슐리펜 계획의 큰 틀이었죠. 독일은 당시 철도가 엄청 발달해 있었으니까 빠르게 병력을 이동시키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슐리펜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프랑스를 일직선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죠. 복싱 아시죠? 복싱. 복싱에서 라이트 훅을 날리잖아요. 이렇게 날리듯이 중미국인 벨기에를 통해서 공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서 때리는 거죠. 프랑스를 공격하는데 벨기에를 거치겠다는 발상을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독일과 프랑스 국경 지방에 있는 요새. 여길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건 자살 행위죠. 둘째, 벨기에는 군사력이 약한데 그쪽을 돌파한다면 수도인 파리가 가깝다는 거죠. 근데 또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냐 아니냐 논란이 아주 많아요. 두 나라를 상대해야 하는데 독일로서는 이게 최선의 전략이었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격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방어의 힘을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냐. 무모한 작전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독일이 전쟁에 대해서 플랜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작전 외에 다른 작전은 없었어요. 그리고 슐리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프랑스뿐이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벨기에는 빙다리 핫바지냐? 아무리 군사력이 약해도 어금니 깎여물고 버티면 어떡할래? 그리고 영국이 가만히 있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데? 슐리펜은 이런 상황에 아무 아무런 고민이 없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은 벨기에 군대를 초콜릿 군대라고 불렀어요. 벨기에가 초콜릿으로 유명하잖아요. 고디바 초콜릿 아시죠? 아 이거 맛있는데 좀 비싸요. 그래서 초콜릿 군대라고 부른 것도 있지만 워낙에 허약해서 흐물흐물 녹아내린다 해서 또 초콜릿 군대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방이면 갈 줄 알았죠. 실제로 벨기에군은 당나라군 그 자체였어요. 군기도 엉망이고 무장도 전투력도 허접하기 짝이 없었죠. 여기 사진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죠. 기관총을 개가 끌고 가고 있고 철모도 없이 실크모자를 쓰고 전투에 나서는 게 벨기에군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투력이 없었던 것뿐 자존심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독일의 예상과는 아주 다르게 벨기에군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수도인 브리셀로 들어가는 길에 리에주라고 인구 16만명이 사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게 요새 도시였어요. 벨기에군은 이곳에 삼각형 보루 11개를 설치해두고 3만 2천명이 집결합니다. 그리고 요새 앞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뮤지강의 다리를 폭파했어요. 독일의 목표는 프랑스를 42일 안에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벨기에 같은 건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쓰러트려야 해요. 그런데 벨기에가 다리를 끊고 저항하면서 시간을 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발목이 잡히면 벨기에와의 전쟁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독일군은 8월 5일에 리에주에 도착하는데요. 참모총장인 몰트케는 8월 10일까지 리에주를 점령해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기만 뚫으면 프랑스까지는 일사천리라는 거죠. 근데 근데 예상외로 초콜릿 군대의 저항은 엄청납니다. 전력은 당연히 독일이 몇 수 위지만 벨기에는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공격하는 쪽은 방어하는 쪽보다 3배 정도 병력이 더 많아야 병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전투라는 건 공격보다 방어가 유리하죠. 벨기에가 격하게 저항하면서 독일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뮤즈강을 건너려고 독일군 6만 명이 돌진하는데 이걸 2만 명의 벨기에군이 막아내요. 독일군은 이때까지만 해도 벨기에군이 자신들을 공격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을 만큼 안이했어요. 치열한 교정 끝에 결국 밤이 돼서야 겨우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죠. 그 언덕, 언덕 뒤에는 리에주 요새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쏜 기관총에 독일군이 떼죽음을 당해요. 진짜 독일군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독일군의 시체가 산처럼 산처럼 바리게이트가 되어준 덕분에 후속부대가 벨기에군의 공격을 버텨냈을 정도예요. 독일군이 벨기에 침공에 동원한 병력이 75만 명인데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이렇게 물량을 쏟아 부었지만 8월 10일이 되도록 리에주 요새는 함락되지 않았고 목표 날짜보다 일주일이 더 지난 8월 16일이 돼서야 독일군은 리에주 요새를 돌파합니다. 독일은 이 요새를 함락하려고 채펠린 비행선까지 동원했어요. 폭격기가 이때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 폭탄을 투하했고 독일군 75만에 맞서서 싸운 벨기에군의 병력이 겨우 11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애초부터 독일에 이길 수는 없었죠. 하지만 독일은 목표보다 일주일도 더 넘게 벨기에에 잡혀 있으면서 초반부터 전쟁을 망쳐버렸죠. 게다가 오스트리아가 졸전을 펼치면서 세르비아와 러시아를 견제해 줄 거라는 기대도 무너졌죠. 예상보다는 초콜릿 군대가 잘 버텨줬지만 그 대가는 너무너무 참혹했어요. 독일이 무려 4년 동안 벨기에를 점령하면서 엄청난 진짜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거든요. 직접적으로 살해당한 사람만 1천여 명에 달하고 강제 일주, 구구, 기아 등으로 죽은 사람이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도 벨기에의 분전은 전쟁 초반부터 독일의 발목을 꽉 잡았고 벨기에와 동맹을 맺고 있던 영국의 빠른 참전을 불렀어요. 42일 안에 서부 전선을 씹어먹고 동부 전선으로 룰루랄라 달려가고자 했던 독일의 꿈은 전쟁 개시부터 저 멀리 헐헐헐 날아가고 말았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안녕